기호일보에서 아주 훌륭한 포럼 최복수 인하공존 호텔경영과 교수가 K-방역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아주 좋은 사설을 썼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셀트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네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전세계 국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나타내 실업률 증가, 산업기반 약화와 같은 산업과 무역 부분에서 위축은 물론 비대면 현상 확대 및 이동거리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도 초래하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에 예외 없이 심각한 타격에 직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K-방역 위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로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 식약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예메이와 FDA의 조건부 승인과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국의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안전성이 매우 높아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 효과도 아주 우수한 것으로 외국의 임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언급은 논자의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느낀다.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이 치료제 레크로나주는 코로나19 환자 중 경증과 중동증 환자에만 사용 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엉뚱하게 중증에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제로서 근거가 없다는 등의 혹평을 한다. 아주 제대로 기고를 하셨네요. 중증은 장기가 손상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치료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라고 밝혀진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외에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종종 접했다. 단클론 항체 치료제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치료제로 오직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밖에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도 그 역량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얘기하시네요. 그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오약품 개발 기술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칭찬의 또 모자란 판에 오히려 혹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541명에게 이 치료제를 투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료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제대로 짚으셨어요? 만약에 부작용이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언론에서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원가로 우리나라에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두 회사가 자국에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기업인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칭송받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기호일보 비록 기호일보라는 작은 언론사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교수의 기사를 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